안녕하세요 성우 최덕희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복귀해서 지금 여러 작품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게임은 오늘 처음 녹음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게임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우리 많은 친구분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더 즐거운 생활을 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어 반갑고 잘 부탁하네 저는 투니버스 6기 성우 박성태라고 합니다 이번에 괴리성 밀려나서에서 석탈해라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이 캐릭터가 전작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여성 유저분들께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녹음하러 와서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참 저도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만큼 좋은 연기를 보여드려야 할 텐데 하면서 정말 긴장 많이 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석탈해 캐릭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괴리성 밀려나서도 유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게임 할 테니까 같이 게임 속에서 만나 뵈면 좋겠네요 적의 약점을 분석하겠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우 심규혁입니다 이번에 괴리성 밀려나서라는 게임에 참여하게 돼서 조금 전에 녹음을 마쳤습니다 너무나 기라성 같은 성우들 사이에서 저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게임 나오면 저도 한번 꼭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성우 심규혁이 목소리 잘 들으시고 나중에 게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나 한번 이렇게 또 찾아보시면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밀려나서를 사랑하시는 밀려나서 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동네오빠로 1집 앨범을 낸 가수 겸 성우 대림동꿀오빠 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휘 역할로 괴리성 밀려나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미 밀려나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라고 들었어요 워낙 또 저도 기존에 밀려나서가 큰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멋진 캐릭터로 매력적인 캐릭터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진휘다운 대사들 최대한 제가 그 느낌 잘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니까 게임 안에서 즐겁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서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밀려나서 유저 여러분 저는 KBS 성우 남도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밀려나서에서 로벨이라는 캐릭터를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밀려나서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는 정말 밀리언셀러 게임이잖아요 처음에 캐스팅 받을 때 작품 연락받고 와 이 게임을 정말 즐겼던 게임인데 근래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대요 거기에 감사하게도 제 음성이 실리게 돼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저도 제 것 패치된 업데이트된 제 캐릭터 빨리 해보고 싶은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우 저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키가 좀 커졌을까? 헤헤 맡겨주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이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괴리성 밀리언 아서 게임에 제가 베더비어라는 캐릭터로 녹음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하겠습니다 게임 정말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맡겨만 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고 말았어 집중해 기분 좋아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8기 성우 여윤미입니다 이렇게 녹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전속에서 풀려서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지 저게 기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이명희입니다 밀리언 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괴리성 밀리언 아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가슴은 없지만 어떻게든 상관없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우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괴리성 밀리언 아서 게임 녹음 작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도 너무 즐겁게 녹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저분들도 즐겁게 게임 하셨으면 좋겠네요 괴리성 밀리언 아서 사랑해주세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잠깐 쉬고 있어 안녕하성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성우 문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괴리성 밀리언 아서에서 귀엽고 깜찍한 구미호 목소리를 이번에 녹음하게 됐는데요 너무 즐겁게 녹음했으니까 구미호 많이 사랑해주세요 칭찬해줘 야호 좋은 느낌인걸 안녕 안녕 난 라이치야 그거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유나영입니다 이번에 괴리성 밀리언 아서에서 라이즈 역할을 맡았고요 이 게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많이 다운받아서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 넘버원 판타지 넘버원 판타지 넘버원 판타지 천만 아서들의 전설 천만 아서들의 전설 천만 아서들의 전설 괴리성 밀리언 아서 괴리성 밀리언 아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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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